자, 일단 누가 볼 거야? 저요, 저요. 이름? 김... 율...희요. 율...희요. 몇 년생? 97년생이에요. 몇 월? 11월 27일 양념. 양념, 시각. 태어난 시각. 모르는데... 저희 엄마한테 한 번만 전화해봐도 될까요? 시간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율이 씨에 대해서 다 끈식법 다 내주고 신상이 다 털린다, 정확하게. 엄마, 혹시 나 몇 시에 태어났어? 오전이 좀 정확한 거는 몇 시야. 오케이. 드디어... 28살. 저는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. 정말 처음이에요. 응. 어? 따진다. 으흠. 으흠. 이릉그대로 다 얘기해도 될까요? 어흠. 으흠. 무섭지 않아? 이렇게 말하면? 선생님 우리 고객들한테 오는 것처럼 말이라는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. 너무 좋아요. 그러면 할게. 지랄이 맞을 정도로 예민하다. 맞아요. 아주 예민하고 까탈스럽다고 나와죠. 어휴 똑똑해라. 머리가 엄청 좋은 친구라고 나와죠. 임기응변, 상황대처능력 이런 게 굉장히 빠르다. 그리고 사주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예체능 쪽이라고 나와요. 예체능 쪽.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10년 주기로 환경 변화를 하는데 유리처럼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이렇게 환경이 바뀔 때 이혼, 이별, 사별을 겪는다든가. 뭐요? 기사 보신 거 아니야? 전 처음에 피디님께서 언질 주신 줄 알았어요. 사전 정보를 준 적이 없대요 지금. 진짜요? 허어? 지금 사수를 보니까 유리는 남자를 좀 일찍 알았겠다. 이렇게 나와 보죠? 만약에 일찍 알았으면 임신을 먼저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혼으로 연관이 됐다든가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는 못하겠다. 사실 저는 이미 갔다 온 상태였거든요. 지금 그랬잖아. 그리고 남자 득이나 남자복은 없어. 너도 네가 가장 넓어. 내가 다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. 맞아요.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줘. 못 살아. 이렇게 가거나 우울증 와서 맨날 약 먹는다는 소리가 나왔을 거야. 아니면 정신과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. 그럼 저한테는 이혼이라는 선택이 저에게는 잘한.. 잘한 거라고. 잘한 거라고. 못 살아. 숨이 턱 막혀서 우울증 오거나 힘들었을 거야. 맞아요. 죽을 거 같았을 거야. 여기 꽉 막혀야 된단 말이야. 맞아요. 응. 이게 좀 궁금하다. 자시군을 좀 보고 싶은데 응. 아이들은 저를 어떤 엄마로 생각하는지랑 좀 잘 클지 이런.. 어. 아이들 자기가 안 켜잖아. 켜? 안 키워요. 본인이 안 켠다고 놔야죠. 헉! 아직은 아니야.. 응. 어?? 본인 안 켠다고 놔야죠. 아ieste가. 응 później 나승이는 엄마를 찾겠다라고 보여져. 근데 나승이는 엄마를 찾겠다라고 보여져 그런데 나승이는 엄마를 찾겠다라고 보여져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살고 싶은 이유가 그거에요 응응응응응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던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애기 본인이 데리고 와서 뒤에서 또 스포츠 해서도 되고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나중에 충분히. 너무 다행이네요. 아이들은 좀 잘 그래도 클지. 잘 커. 애기들도 똑똑하다고 나와죠. 본인 사주에서 보여지는 애들은 단지 엄마하고 인연이 지금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. 지금은 언제쯤 좀... 고객 승인을 받을 때는 다음 대우는 넘어가면 애기들하고 좀 편안하게 가겠다. 이제 곧 30대인데? 맞아요.